저기 얘들아, 활을 토끼 모양으로 잡으면 소리가 더 잘 나거든? 아, 무슨 말이냐면 봐봐, 어때? 꼭 토끼 얼굴 같지? 어, 그렇지. 요렇게, 옳지. 요렇게. 어, 잘하네. 어, 미안해요. 중요한 통화라. 들어와요. 네! 이력이 기준 미달이네요. 그것도 한참. 아, 좀 그렇죠? 그래도 이력보다는 실력을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저 진짜 잘 가르칠 자신 있거든요. 제 연주 들어보시면 분명 생각 바뀌실 거예요. 그래도 이건 너무... 한 번만요! 딱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. 1월 5일 밤 1.5일 밤 1.5일 밤 2.5일 밤 3.1일별 că가 3.1일 밤 1.5일 밤 2.5일 밤 아 죄송합니다. 왜이러지 다시 해볼게요. 아 됐어요. 올해 연주하는 티가 너무 나네. 그래도 바로 어제 연주한 것처럼 똑똑히 다 기억해요.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. 우리가 찾는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. 수고 있어요.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그렇게 망치하면 고물되는 거 한순간이에요. 악기든 사람이든. 잠깐 굳어서 그래. 연습하면 돼. 괜찮아. 응. 다행히. 다행히. 아멘